휴가철 관광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경상남도가 관광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단순히 머물다 가는 휴양지가 아닌 다시 찾고 싶은 경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류보람 기자입니다. 올해 경남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5% 이상 증가한 2,50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휴양지의 안전은 물론 식품과 교통 등 관광지 전반에 대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경상남도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휴가철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과 자리세 등을 잡기 위해 민간 합동으로 물가 점검을 벌이고 관광지 주변 특별 교통 대책도 세웠습니다. 또 이용객이 급증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 쾌적한 피서지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과 순환사고 구조대 운영으로 대형사고나 인명피해 예방도 강화합니다. 특히 관광객에게 친절한 모범 업체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관광지능개발기금에 대한 절의 융자를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관광객들이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지로 조성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상남도는 관광객들이 보다 오래 머물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경남을 만드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 뉴스 류보람입니다. 경남 뉴스 류보기